보수파리들이 한 놈 한 놈 다 나서면서 윤석열에게 눈도장을 찍을 절호의 길이라고 보는 거야 지금 윤창중, 황장수 난리더만 난리 애들 책임으로 몰아대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뛰는 게 정규제하고 조갑제인데 정규제 이거 그동안에 윤석열을 좀 깠잖아요 과거에 윤석열을 깠던 자기 경력을 세탁하려고 이럴 때 더 열심히 뛰는 거지 윤석열은 자꾸 위기잖아 이때 잘해야 되거든 그는 진짜 난사파게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충 보면요 무질서가 용인되면 무식도 용인되고 방종도 허용되고 한마디로 애들 책임으로 미는 거야 지금 무조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윤석열에게 아참해보겠다는 보수파리들의 논리는 무조건 애들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 지금 이거 이거 보세요 뒤로라는 다급한 구호는 앞으로 밀어라는 장난기에 버물린 언어로 놓쳐버렸다 이거 알아? 이거 당신이 취재해가지고 현장 상황 다 파악하는 얘기야? 지금 이 정규제가 하는 공작은 뭐냐면 다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밀어 밀어하는 그런 놈들 때문에 참혹한 사고가 터졌다 윤석열 책임이 없다 그 말하고 싶은데 뒤로뒤로와 밀어밀어 중에서 뒤로가 진정한 구호고 밀어가 장난이었다는 거 당신이 파악했냐고 취재 현장 들어가서 그 날씨에 왜냐하면 그 좁은 골목에 156명이 아수라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뒤인지 앞인지 구분이 되냐고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갈지를 어느 쪽에서는 앞으로 가자고 어느 쪽으로 뒤로 가자고 그러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골목길을 일반 통행동만 했었으면 이런 게 없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안에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쪽 가까운 사람들은 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쪽 밀려 들어오지 그럼 저쪽은 또 저쪽으로 가자고 그러지 중간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갈지 모르지 거기서 지금 장난을 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를 정규제는 장난 때문에 그것이 참사가 되었다 장난이고 참사다 야 이거 정말 이따위로 그 다음에 뭐 해먹으려고 이런 아참을 하려나 그럼 차라리 유성렬 까지 말지 그렇게 까 놨다가 이제 그거 만회하려고 전경련이 유성렬하고 손잡으니까 그거 만회하려고 이제 아부 한번 해보겠다 글 쓰지 말고 집에 가 그냥 우리는 장난을 애도라고 하고 국가의 명령을 받았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김건희 윤성렬만 보라고 쓴 글이야 이거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수파리 할아버지들이 한자리에 눈이 돌아가서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이것들아 너희들은 윤성렬 정권 다음에는 정권 안 잡을 거냐 그냥 윤성렬 때 다 해먹고 그냥 집으로 갈 거야 너희들 그럴 놈들이 아니잖아 니네들은 간 속에 묻힐 그날까지도 니네들은 아참에서 한자리 먹고 싶어하는 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성렬한테 눈두랑 찍었다 이거야 보수 이것들이 이 젊은 애들 거의 전체를 지금 최소한 40대 이하에서 여기 대해서 정부 책임 묻지 않은 젊은 애들 있겠어요 이거 젊은 애들 전체를 적으로 돌려놓고 뭘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 니네들이 그러니까 윤성렬 정권 때 한자리 해먹고 지금 미래는 생각 안 하는 거냐고 이렇게 글쓰놓고 어떻게 뭘 할 거야 이래가지고 지금 boom boom boom